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리베이트를 받은 걸로 추정되는 의사가 1000명이 넘는 걸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금, 물품,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된 의사가 1000명 이상인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많게는 수천, 적게는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빅5 대형병원부터 작은 병 의원 소속까지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. 다만 입건 대상이 1000여 명이라는 건 아니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제약사 8명, 의사 14명입니다.